야 얘네들 오늘 간식을 줘볼게요 짜잔 이거 핸드메이드로 만든 수제 간식이거든요 오리 날개 오리 날개 말린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애들 이거 한번 줘볼거야 맛있어 준다고 냄새는 일단 그냥 수제 뼈덕이 냄새랑 똑같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날개 이렇게 생긴 날개인 것 같아요 닭다리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일단 제가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이유는 애들이 붙어있으면 싸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가운데서 블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줘볼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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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어 꽁지가 이걸 자기가 잡고 먹는 거를 잘 못해 그래서 내가 맨날 먹을 거 잡아줘야돼 조금 바보야 맛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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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맛있어? 너 먹어봐 귀엽지? 끔찌? 응 벌써 다 먹었어? 타투는? 작은 거 또 두 개 있어요 먹어봐 아 타투 혼자 먹고싶어 아 타투 혼자 먹고싶어 아 타투 혼자 먹고싶어 통찌는 내가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타투 혼자 먹고싶어 맛있어? 맛있어? 귀여워 맛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뼈낭이 크다란 거 두 개 이렇게 남았어요 통찌는 오물참을 먹고 다투는 무적 무적 이렇게 먹어 통찌는 오물참을 먹고 너무 맛있어 약간 эп babe 너무 특이해 도마눈 엄마가 간식을 줬는데 야 이러니까 엄마가 잘 때 어석어석하지 중대 연결은 20에서 40g이니까 이게 하나에 60g이거든요 30g씩 먹은 거 아니야? 오늘은 딱 먹게 됐네요 오늘 간식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그럼 아뇨 나도 해야지 아트야